아니 뭐라고? 죽을병 걸려도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한 005 보험이 나왔다고? 보험왕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 간편보험의 끝판왕 초간편 005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3개월 이내에 2번 수술 추가 재검사 당연히 안보고요. 2년 이내에 2번 수술 당연히 안봅니다. 5년 이내에 6대 질환 다 안보고요.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한 초간편 005 보험 거기다가 최소 보험료 단돈 만원으로 진남비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질문만으로 암 치료 이름만 고지하고 가입을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중에 용종 제거하였습니까?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되고요. 그리고 알코올성 강경화로 강경화 치료 받고 계십니까?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되요. 이틀 전에 뇌혈갓, 심장질환 진단받고 수술하셨습니까? 전부 다 프리패스고요. 교통사고, 수술, 입원, 장기간으로 170일 정도 입원했는데 가능한가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 달 전에 자궁경부암 D06 수술을 했는데 가입이 가능한가요? 오케이. 어제 경계성 종량 제자리암으로 수술받고 진단받으신 분들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80세, 아니요 90세까지 암 진단비, 통원비, 수술비, 뇌혈관, 심혈관 수술 환자, 강경화 환자, 장기간 180일 입원화 환자, D코드 받은 환자, 가입되는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치료비, 통원비까지 총안편 005보험을 단돈 만원으로 저 보호망이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여기 샘플 보시면요. 50세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50세 남성일 때 최소 보험료가 만원으로 주계약 천만원, 20년 갱신형으로 저 보호망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주계약 자체가 천만원, 암 진단, 모든 암에 대해서 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20년 갱신형으로 그리고 보험료는 14,700원으로 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소액암이죠. 갑기경제, 갑산서암, 기타피부암, 경계손용량, 제자리암 각각 200만원씩 넣어들었고요. 거기다가 소액질병치료비, 항암약물치료비죠. 특히 요즘에 여러가지 방사선치료비와 더불어서 중입자 가속기치료 혹은 양성자 방사선치료 모두 다 250만원씩 넣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죠. 3천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지원이 되고 최초 1회 안으로 2년 미만시에는 50%만 지급이 되겠네요. 항암정의적 방사선치료비가 500만원까지 역시 2년 미만시에는 50% 감액기간이 있고 항암양성자 방사선치료비도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항암생기조절 방사선치료비 플러스알파로 1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암진단비도 역시 1년 미만시에는 50%인 500만원 지급이 되고요. 1년 이후에는 1천만원 100%인 1천만원 지급이 가능하겠네요. 자 보험료가 부담되신 분들은 암진단비 14,000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최소 보험료 만원이다 보니까 진단비만 넣으셔도 되고 진단비 외에 암치료비, 암생활자금 이런 모든 것 다 넣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50세 남성 기준으로 3만4,366원이면 풀 보장, 아주 넉넉하게 암진단비 천만원, 거기다가 갓기영제 각각 200만원씩, 항암 방사선치료비, 약물치료비, 그리고 세기조절, 양선자, 중일자치료, 이 모두가 정의적 치료비까지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표적항암까지 넣을 수가 있다 보니까 20년 갱신, 갱신형이 싫어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50세 정도라고 하면 20년 갱신이면 70세 때 또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데요. 얼마나 인상될지는 모르겠어요. 부담되시면 최소 보험료 만원에 암진단비 천만원만 넣으시고 부담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50세부터 70세 사이에 암진단, 치료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20년 갱신형으로 가성비 좋게 준비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암, 뇌, 심, 심장, 수수비까지 많이 가입된 분들은 추가적으로 암보험이나 암치료비를 또 추가적으로 넣다 보면 보험료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험망이요. 보험료는 저렴하고 비록 20년 갱신형이지만 암진단비, 치료비까지 싹 다 모두 다 넣은 금액이 남성 50세 기준으로 34,366원. 여성 또한 남성 50세 기준과 똑같이 보험을 설정해봤는데요. 보험료가 24,668원으로 보험료가 남성 대비 만원 정도 저렴하다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여성분들도 남성분들과 더불어서 암진단비 1,000만원, 답기경제 역시 똑같이 200만원, 거기다가 항암약물치료비 250만원, 중입자 가속기 항암방사선치료비 250만원 넣어들었고요. 거기다가 항암약물치료비 1,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 1,000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1,000만원, 항암정의접방사선치료비 500만원, 양성자 방사선치료비 2,000만원,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비 1,000만원, 이 모든게 보험료가 2만4천원으로 최소 보험료는 1만원인데요. 암진단비 1만원이면 보험료가 7,3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짜잔한찌개 같이 넣어서 만원대로 실소있게 넣으셔도 되고 나는 진단비와 치료비를 많이 넣고 싶어 하신 분들은 풀로 다 넣어도 보험료가 2만5천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고혈압, 당뇨, 재산포지, 거기다가 통풍, 여러가지 성인만성질환, 거기다가 내가 심장판막, 간경아, 아니면 협심증, 내열관질환 받으신 분들 보험 가입하기 원하는데 보험을 못 가입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 0, 5,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고 5년 이내에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디코드인 소외감은 제외한 일반암, C코드만 안 받으면 가입이 가능한 0, 0, 5, 초감평, 한큐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나 추가로 하는 건 어떨까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아무리 주급병 걸려도 5년 이내에 암이 걸려도 C코드만 아니면 모두 다 프리패스!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